이번 시간에는 서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버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서버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라는 내용으로 이번 시간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서버가 무엇인가 또 클라이언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버는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쪽이 서버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서버 쪽에다 요청하고 요청한 서버가 응답해준 그 결과를 받아서 화면에 표시해주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쪽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버라고 하면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이 들어있고 그 안에 보통 이렇게 생긴 컴퓨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클라이언트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는 노트북 또는 아이패드, 아이폰 뭐 이런 것들이 다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런데 서버가 이렇게 생겼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적합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이렇게 생긴 컴퓨터도 안에 웹브라우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서핑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도 웹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 서비스, 즉 OpenTutors OIG와 같은 이런 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상대적인 개념이고 서버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소비하는 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서버라는 것이 있죠. 이 서버는 OpenTutors.org라고 하는 URL상에 존재하는 어떤 컴퓨터입니다. 이것도 컴퓨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OpenTutors.org에 접속해 있으면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이 클라이언트고 이거는 또 저의 컴퓨터고 이거는 또 다른 사람의 컴퓨터인 거죠. 이런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서버에 해당되는 URL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URL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 서버가 제공을 해주는데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하고 서버는 그 요청을 응답해주는 그런 관계를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 바로 웹이고요. 이번에는 HTML과 서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HTML을 이용해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보시는 이런 화면이죠. 여기서 질의 보내기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서버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서버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어떤 작업들을 하겠죠. 그리고 그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그 완료된 결과를 화면에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서버와 이 웹페이지가 통신하는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그런 방식에 대한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보시는 것보다 아직 생활코딩의 HTML 수업을 듣지 않으셨으면 그 생활코딩 커리큘럼 중에 HTML 수업으로 들어가 보시면 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폼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보지 않으면 AJAX를 이해하는 게 어렵거나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폼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서버와 통신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AJAX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AJAX AJAX라고도 하고요. AJAX라고도 하고요. 올려놨어요. 네. 그리고 그 URL은 이라는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도 이 URL로 접근하면 아마 이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URL은 변경될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적습니다. e-boing 그리고 지리 보내기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텍스트에어리어를 잘 보시고요. 여기 있는 URL도 잘 보시기 바래요. 어떻게 되나요? hello world, e-boing이라고 나오죠. 만약에 제가 이거를 리체라고 적은 다음에 지리 보내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이번에는 리체라고 적혔습니다. 즉, hello world은 고정되어 있고 이 뒤에 있는 리체나 e-boing이라는 데이터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변경되고 있죠. 예. 그건 왜 그럴까요? 물론 제가 답을 알려드려야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제가 파이어버그를 열어놨는데 파이어버그의 탭 중에 넷이라는 탭 아시죠? 이 넷이라는 탭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여러분들의 브라우저가 통신하는 내용을 감청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넷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지리 보내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리스트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리스트가 생겼죠. 자, 랩.opentutorials.oig.reciver.php 물음표 닉네임은 리체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해서 제가 셋탭에서 열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URL이 셋탭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랩.opentutorials.oig.receiver.php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앞에 있는 부분은 URL입니다. 그래서 서버가 랩.opentutorials.oig 라고 하는 저 URL에 해당되는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컴퓨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컴퓨터를 호출한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receiver.php는 뭐 패스라고도 하는데 그 컴퓨터, 앞에서 가리키는 이 컴퓨터에 컴퓨터에 그 들어있는 프로그램 중에 php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 프로그램 중에 receiver.php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호출한 겁니다. 그리고 물음표하고 닉네임은 리체라고 하면 자, receiver.php라는 파일에 프로그램에 닉네임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했는데 그 닉네임의 값이 리체인 겁니다. 즉, 닉네임이라는 이름의 값을 값을 리체가 아니, 이름이 리체라고 하는 사실을 receiver.php라고 하는 php로 만든 프로그램에게 알려졌는데 그 프로그램의 위치는 랩.opentutorials.oig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리체라는 부분을 egoing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hello world, egoing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서버 사이드 서버 쪽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 서버 쪽 프로그램에다가 다른 데이터를 전달하면 그 데이터에 맞는 결과를 리턴해 주는 것이죠. 서버 쪽 프로그램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 닉네임은 데이터고 receiver.php라는 파일에다가 전달하고 있다, 전달하는 값에 따라서 이 receiver.php는 다른 내용을 출력해 준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예제로 들어와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nput 태그에 Submit 타입 중에 OnClick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OnClick은 Event Handler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 Submit 버튼을 클릭했을 때 Loa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수가 리턴한 값을 다시 리턴해 주고 있어요. 예,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쓴다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지리보내기라고 하는 이 버튼 있죠? 바로 이 버튼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Submit이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는 Element입니다. 자, 이걸 클릭했을 때 Load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그 함수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Load. 그리고 여러가지 복잡하게 있는데 자, 여기 설명드리면 if window.xmlhtpRequest라고 적혀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고 호출되는 이 브라우저에 window.xmlhttpRequest라고 하는 함수가 지원되는가 라는 걸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 이벤트 쪽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배웠을 겁니다. 크로스 브라우징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러면 new.xmlhttRequest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언해줘서 이 xmlhttRequest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xmlht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xmlhttRequest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i6나 i5가 저런 저 메소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i와 i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제공하는 다른 이름의 그 객체를 호출하는 겁니다. active x object 그리고 뒤에 microsoft xmlhttp라고 하고 그걸 여기다 담아준 거죠.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자 이 api를 제공한 건 이걸 제공한 건 간에 이 조건문에 의해서 xmlhttp라고 하는 변수에는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객체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nReadyStateChange라고 하는 이벤트에다가 펑션을 넣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쓴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xmlhttp라고 하는 저 객체에다가 onReadyStateChange라고 하는 함수를 선언해 두면 이 xmlhttp라는 객체가 서버와 통신을 하겠죠. 그래서 통신이 끝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이름의 이벤트를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름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xmlhttp.readyState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서버와 통신하는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 중에 4번에 해당되는 단계라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서버와 통신이 끝났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4를 적어주신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xmlhttp의 status라고 하는 이 객체의 status라고 하는 property, 속성 또는 변수가 200이라면 200은 뭐냐면 서버와 통신을 했을 때 서버 쪽에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송구해 줬을 때 200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와 통신이 끝났고 서버가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겼냐 document.getElementById 라고 적혀있고요. 인자로 output을 전달했습니다. 그 얘기는 output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찾아서 그 객체를 리턴하는 거죠. 그럼 그건 뭔가요? 여기 있는 textArea입니다. id 값이 output이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innerHtml 하게 되면 이 엘리먼트에 자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여기다가 낑겨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xmlhtp.responseText 라고 해주게 되면 여기 xmlhtp 라고 하는 이 객체 아까 만들었던 그 객체 있죠. 그 객체가 서버가 어떤 데이터를 리턴해준 결과를 이 responseText 라는 것 안에 저장해 놓습니다. 바로 서버가 응답해준 데이터를 id 값이 output인 엘리먼트에 자식으로 낑겨 넣는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벤트를 먼저 선언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mlhttp.open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할 때는 객 첫 번째 파라미터로 객은 객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그 데이터 그 프로그램 receiver.php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위치하고 있는 url을 적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투로는 설명 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xmlhtp.send 를 하게 되면 비로소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url로 전송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송이 되면 서버 쪽에서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요런 화면을 요런 이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 파라미터에 적합한 해당되는 웹페이지를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응답해 주는 거죠. 그럼 그 응답이 끝나면 요기 있는 이벤트 핸들러가 실행이 되면서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요기 있는 id 값이 output인 element의 자식에 어떤 데이터가 꽂히는 거죠. 자 보시죠. 요기 바로 왔고요. 뒤에서 jQuery를 공부할 때 jQuery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훨씬 더 쉽게 서버와 통신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 겁니다. 지금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떤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교신하는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을 공부했다면 jQuery 단원에서는 보다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겁니다.